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지 굉장히 유용한 어플을 내가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요즘에 홀덤펀 너무 돌아다니면서 찾기 어렵잖아 근데 이 어플 하나면 홀덤화러 바로 갈 수가 있거든 바로 러너러너라는 어플이야 짜잔 러너러너 클릭하면 이 어플인데 내 주변을 누르면 여기는 어디냐 바로 신사동이거든 신사동이 어디 홀덤펀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누르면 빅스택이라는 홀덤펀이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빅스택이 어딨냐 바로 여기 있네 아주 굉장히 거짓말처럼 되게 유명한 홀덤펀이죠 이렇게 어플을 검색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 너희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 빨리 게임해야 돼 오늘 게임 열리나요? 아 네 오늘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죠 빅스택에서는? 아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네 빨리 칩 주세요 아 오늘 오늘 하는 이벤트 이거 자 오늘 빅스택에서 열리는 게임은 400만 개런티의 APA 시득권전이 열리도록 하는데 매일 7시에 열린다고 하니까 어?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어 7시에 열린데 지금 몇 시야? 6시 58분이네 너무 마음이 급했다 자 칩을 받고 빨리 앉아보도록 할게 6시 반 전에는 또 할인 이벤트도 있거든요 아 7시 반 전에는 할인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참고들 해줘 아 되게 가게가 좋네요 어 여기 가게는 어 뭐랄까 강남에서 가장 오래된 홀덤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상냥하고 사장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라고 유명 유튜버라고 알고 있는데 3명이 오면 게임은 이제 4명이 되면 시작하는 가게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진짜 잘 알고 계신데? 그러네 마치 많이 와본 가게처럼 뭔 소리지? 야 똑바로 일해라 아 네 아 청소 열심히 해라 청소 알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자 어 이 러너러너 어플이 홀덤법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100만원 프리로를 연다고 하는데 한번 어플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 어 잘못됐어 잠깐만 아이씨 카톡이 와가지고 자 자 러너러너 어플이 홀덤법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 100만 프리로를 한다고 하는데 100만 프리로 진짜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 자 러너러너 클릭하고 자 러너러너 100만 무료 토너마트 82회차 벌써 82번째 했대 어 얼마야? 8200만원을 벌써? 게임 시작 아직 1시간 11분 남았네 총 상금 100만원 게임 시작 10분 전에 입장할 수 있겠는데 벌써 레즈를 567명이나 해놨어 완전 노가사 토너긴 하네 어쨌든 공짜라고 하니까 우리는 참을 수가 없지 어 레즈를 한번 해나 보도록 할게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 매일 저녁 8시에 러너러너 가입해서 들어가가지고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지금 열받아가지고 투웨이스 모자 쓰고 왔길래 트라이터 모자로 좀 귀 좀 눌르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세말운동이요? 하하하하 아니 세말운동이 뭐예요 갑자기 아 갑자기 세말운동이 뭐예요 트라이터 모자 썼는데 3 2 오우예 3분지네 3 7 4차? 폴드 폴드 12000 12000 12000 16000 17000 17000 17000이구나 오 진짜? 퀸을 보여주시면서 폴드하시고 폴드하시고 이거 또 찬이야? 많이 쌓으셨네요 많이까진 아니고 조금 쌓았습니다 많이까진 아니고 조금 쌓았습니다 계속 핸드폰 보는데 묻고 계시던데 뭐하고 계셨죠? 아 저 이제 그 8시에 러너러너 어 프리로우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러너러너 게임에 참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기 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열어봐 39,820 칩이 있네요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가자가 2,200명 있네요 거의 드립덕 하셨는데 자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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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받았습니다 과연? 올인 콜 받았어 킹 라인 나왔어 킹 라인 오케이 팔 맞았어 킹이랑 9만 안 뜨면 돼 끝났어 끝났어 예스 말 안 되는데 러너러러너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몇 명 중에 몇 명? 총 900명 중에 666등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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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잭 킹 잭 잭 라인 너무 좋다 클러버 클러버 오케이 잘렸어 마지막 잘렸다 예술로 간다 자 이제 러너러러너 다 했으니까 게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어? 서너 번 더 하지 올인 나아 두 자 빅스텍 최고 빌런 알라딘과 마스코트 딸기 그리고 여로빠 마구마구 어 뭐야 아 뭐야 오케이 시작했어 잭 뜨겠다 잭 잭 잭 잭 잭 뜨겠어 어휴 와 잘하네 마가라 마가라 앞이 있었는데 딸기가 카드가 좋네요 네 자 오늘은 러너러너 어플을 통해서 동남의 홀덤펍 빅스텍에 와봤는데요 재밌게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제 APL이 곧 있죠 APL이 있기 때문에 빅스텍에서는 매일 APL 취득권전화 진행하고 있고 스트럭처가 되게 촘촘하게 돼있어요 20분 블라인드업이고 매일 7시에 여러분들을 찾는 러너더 펍이기 때문에 강남 오시게 되는 분들이면 꼭 빅스텍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너러너 아까전에 또 8시 100만 프리롤 매일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고 계시죠 추천인에 유튜브 여로빠 어 검색하셔가지고 추천인에 적으시면 혜택이 또 있으니까 많은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겠고 아주 레벨이 하나 남긴 했는데 여기까지 잘 버텼다 다음에는 꼭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텍 쉽지 않네 다음엔 꼭 우승할거야 마지막으로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